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한가위 현상길 비살이 같은 누이 머리채 손바가지 몸을 쏟아내려 어몽에 타령 가락타기 시작하면 때 범벅 고무신 손에 끼고 너록바위 문지르기 나 홀로 신명났지 맹지에 먹으러 가게 식게 먹으러 가게 생각으로도 혐의쌤 간지러운 내일 아침 곰밥 그리며 거무스레한 고품 세차게 가라대건만 가을구른 하늘만 푸를수록 멀어지고 물 아래로 번져가던 아스라한 그 빈터에 숨어 어근해진 장단지 일으키면 빗살문이 새겨진 고무신엔 맨발의 포만이 가을거지로 들어서고 한숨에 휘어지는 거친 손등이 이마에서 눈자위로 땀방울 내리면 누이의 머릿다는 눈물로 눈이 났지 큰집 차례상 송편은 열나흘 벌써 보름달로 떠올라 솜둘이 가저러난 소망 밤새 비추고 맹질밥 입안에 그득할 한가위 아침까지 어몽의 타령 귀에 쟁쟁 맴돌아 꿈꾸는 마른 자리 지키고 있었지 식게 먹으러 가게 맹질먹으러 가게 다음 누구는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동은 여러분이 직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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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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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